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박지원 선생의 예덕선생전입니다. 예덕선생전은 연암집 반경각 외전에 실려있는 작품인데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예덕선생은 이덕무 선생의 벗이었습니다. 이덕무 선생은 박지원 선생과 절친한 사이였죠. 그러니 친구의 친구 이야기를 쓴거죠. 여기서 이덕무 선생을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아주 능력이 뛰어난 분이었지만 서출이라서 관직에는 오르지 못한 선비였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선귤자였는데요. 이건 매미와 귤이라는 뜻인데 서재가 매미 껍질이랑 귤 껍질처럼 작았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라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선귤자에 대해 설명한 이유는 이 작품이 형식상 선귤자와 자목의 대화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선귤자가 주인공인 예덕선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주목해서 보시면 쉽겠죠? 먼저 예덕선생이라는 이름부터 풀이해볼까요? 더러울 예, 덕덕자로 더러운 것으로 덕을 쌓아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덕선생의 직업은 마을에 똥을 푸는 일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엄행수라고 불렀어요. 그의 성이 엄씨였고요. 그래서 행수라는 건 막리라는 사람 중에 나이 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거든요. 선귤자가 아무리 서출이라지만 그래도 양반 가문의 자식일 텐데 똥을 푸는 막낄꾼과 친구라니 당시 시대를 돌아보면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죠. 자목이 하루는 스승 선귤자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이 선생님, 예전에 벗이 중요하다면서요. 벗은 같이 살지 않는 아내요, 피를 나누지 않는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세상에 유명한 선비들과 벼스라치들이 선생님을 모시겠다고 오는 것도 천박하다고 마다하셨으면서 엄행수라는 사람과 어울리다니요. 가칭 계급인 것도 모자라서 하는 일도 똥을 푸는 일인데요. 전 부끄러워서 선생님 문화에서 떠나겠습니다. 그러자 선귤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사람을 사귀는 일이라. 어떻게 사귀면 좋을까? 단점은 은근히 피하고 장점을 칭찬해 주면서 사람 마음을 얻으면 되는가? 그래, 그래. 자네의 말이 맞네. 이건 시정자 빼의 친구 사귀는 법이지. 시정자 빼가 사람을 사귀는 건 이익 때문이고 안면을 트는 것이야. 아첨을 하면 그만이란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세 번 부탁하면 그 부탁 때문에 사이가 갈라지기도 하고 원수라도 세 번 이익을 주면 또 친해지기 마련이야. 이렇게 이익으로 하는 사귐은 지속되기가 어렵지. 아첨도 마찬가지다. 진정으로 사람을 사귀는 데에는 지나친 친절이나 아첨이 필요 없단다. 마음으로 사귀고 덕으로 벗을 하는 거지. 그게 도의에 맞는 거야. 엄행수라는 사람은 나에게 사귀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나는 그를 칭찬하고 싶단다. 그래, 네 말대로 행시를 보자면 좀 어리석어 보이기는 한다. 먹는 것도 느릿느릿, 행동은 뭘 망설이는 것처럼 하고 조는 모습은 정신이 없는 것 같고 웃는 소리는 낄낄거리지. 그가 사는 곳은 흙벽에 볏집으로 지붕을 덮은 모습이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려면 새우처럼 등을 구부려야 한다. 그런데도 아침에는 즐겁게 일어나서 삼태기를 메고 마을의 뒷값마다 돌아다니면서 똥을 나르는데 늘 최선을 다하지. 똥 하나하나를 아주 소중히 여긴단다. 청렴하고 마을 사람들 어느 하나 그에게 염치없다는 말도 하지 않지. 그는 이미 부기를 부러워하지 않고 칭찬을 들어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자신을 헐뜯는다고 해도 욕되게 생각하지 않는단다. 보거라 연희궁도 매번 그가 퍼온 분유를 사용해서 밭에서 매년 6천량을 벌어들인다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는 욕심 한 번 내지 않고 아침밥 한 그릇, 저녁밥 한 그릇, 자기 분수에 만족하지. 겉모습이 비롯한 건 나도 안다. 하지만 그가 의로움을 지키는 것에는 조금 더 굽히는 뜻이 없어. 그 뜻에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냐? 내가 밥을 먹을 때 반찬이 너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든단다. 그런데 엄행수의 행시를 떠올리면 스스로 부끄러워진단다. 하물며 생활이 어려워 도적질하려고 하는 자도 마찬가지겠지? 그는 아마 처음부터 도적질할 마음조차 없었을 것이야. 이 마음을 더 키워나간다면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유로 나는 엄행수를 스승이라고, 예덕 선생이라고 부르며 감히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야. 스승 선귤자의 말에 박지원 선생이 하고 싶은 말이 모두 담겨있죠? 벗을 계급과 이익으로 사귀지 말자. 진정한 친구는 신분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배울만하고 덕이 높은 친구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선생이다. 박지원 선생의 예덕 선생전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MA